기상캐스터 배혜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 방화 미수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했는데 피해자는 전치 2주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2016년과 2018년에도 마약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까지 위협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할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